대기실 현장 매우 아담한 대기실 현장 왕은 뒷자리 중간에 있는 여기 소파에 막내들은 바닥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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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내들은 바닥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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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Little 소시지 맛있어 음..이건 찍어먹는데 공농국수 맞아야 될 맛이야 마사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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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깨탕 먹으러 왔어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9년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0년에도 여러분 하수연장에 희망하시길에 저희 퀸히 응원하겠습니다 모두 해피뉴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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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